다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새벽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새벽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새벽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님으로 기원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받고 우리의 모든 삶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석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의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해불원에 있는 마브리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은 언약의 단을 쌓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의 단을 쌓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의 말과 또 세상에 움직이고 있는 시스템 속에 끌려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늘 분신자에게 속고 당하는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의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였던 이 바로왕이 요셉에게 했던 말이 내가 지금까지 여호와 영에 이만큼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고 말할 만큼 요셉에게는 영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언약의 단을 쌓는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엠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언약을 회복한 아브라함입니다. 첫 번째 언약을 회복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 노시의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안에는 많은 의미들이 담겨있지만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다시 회복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을 갈대야 우루에서 빼내시면서 주신 언약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마미야마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붙잡고 따라갔는데 자꾸만 언약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놓치고 잊어버리는 이유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보이니까 언약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가난 땅에 막상 가보니까 기근이 들어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말씀의 이 언약을 놓치고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이렇게 말씀을 놓치고 산다면 늘 마음에 갈등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삶이 삶의 현장이 분리되어서 보이니까 말씀에는 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삶의 현장은 기근처럼 보이니까 늘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이 다시 언약을 회복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회복하고 기도의 단을 쌓는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은 근원적인 축복이고 또 대표적인 축복이고 기념비적인 축복이고 불가능적인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이 언약적 축복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고 있고 전에 우리가 봤던 개정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근원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또한 너로마이미야마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대표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는 것은 아무도 막지 못하는 하나님의 불가능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약적인 축복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소가 오실 땅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의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예수가 그리소의 심을 믿고 날마다 오직 그리소를 누리는 언약적인 축복 속으로 날마다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근원적이고 대표적이고 기념비적이고 불가능적인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언약을 날마다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말씀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1차 합숙 같은 훈련 속에서 말씀을 받은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 순간에 언약의 말씀을 받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잊어버렸던 언약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기도의 단을 이 언약의 단을 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그리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단을 쌓고 근원적이고 대표적이고 또 시대적이고 기념비적인 불가능적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시기를 예수 그리소음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불신앙을 벌인 아브라함입니다. 두 번째는 불신앙을 벌인 아브라함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14절에 노시의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언약을 회복한 것도 있고 또 아브라함의 깊은 곳에 있는 그 불신앙을 버렸다는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이 불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오늘 완전히 버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조카 노스를 함께 데리고 나온 것에 대해서 겉으로 볼 때는 삼촌이 조카를 잘 챙기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완전히 불신앙하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만 아는 문제였겠지요. 당시에는 시족사회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언제 어떻게 죽게 될지도 모르고 또 믿을 수 있는 것이 가족밖에 없었기 때문에 조카 노스를 데리고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시로 마이미야마 대적의 문을 열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하신 것이 안 믿어져서 결국 조카 노스를 데리고 나온 것처럼 이것은 불신앙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함께 있도록 하지 않으시죠. 우리 창세기 13장 6절 말씀을 보면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를 넉넉하게 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각축의 목자와 노스의 각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땅이 그들을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게 맞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함께 있지 못하도록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불신앙이 불신앙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뽑아내고자 환경을 통해서 만드신 문제와 사건인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그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불신앙을 깨닫고 노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친척이기 때문에 내 목자나 또 내 목자가 서로 다투지 다투게 하지 말자고 하면서 내가 여기 선택했으니까 너는 저기로 가라고 말하지 않고 노스에게 모든 선택을 먼저 주게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노스는 역시나 하나님과 언약이 없으니까 세상 문화가 가득한 소돔과 고마라를 선택해서 가고 아브라함은 그 반대쪽인 헤브론의 장막을 옮겨 거기에서 여우와 하나님을 향한 단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불신앙만 버려도 모두 흑감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영적인 신분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불신앙을 버리고 영적인 신분을 회복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니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리고 너는 일어나 그 땅의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이 기도의 단을 쌓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이 생기고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조카 노시 소동왕에게 잡혀갔는데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시켰던 가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소동왕을 무너뜨리고 조카 노스를 구출해오고 모든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올 만큼 영적인 힘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오늘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있었다면 그것을 완전히 버리고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다시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기를 예수 그리스 형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지난 3주간 강단에서 성경적 기도 원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 기도는 창조주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날마다 우리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춘만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주기도문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세트를 가지고 기도의 단을 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교회를 위한 기도의 단을 쌓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단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과 또 중직자들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강단을 위한 기도이면서 현장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또한 2, 3, 7 나라를 위한 기도의 단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2, 3, 7 나라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목적지 없이 운전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목적지 없이 운전하는 것이 되면 도중에 자꾸만 딴 길로 가게 되죠. 그런데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면 도중에 딴 길로 가게 돼도 결국에는 목적지로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2, 3, 7 나라를 위해서 기도의 단을 쌓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가지 길과 방향으로 또 문제와 사건으로 인도하시지만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랩런트들을 위해서 기도의 단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인 문제 속에 당할 수밖에 없도록 세상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도록 기도의 단을 쌓고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다시 언약을 회복하시고 이 기도의 단을 쌓으시면서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24시 제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언약의 단을 쌓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을 버리고 흑암이 무너지는 날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힘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안에는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텐데 이번 주에 주신 강단의 말씀 성경적 기도 원리라는 이 말씀과 또 오늘 새벽에 주신 언약의 단을 쌓는 제자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오늘도 내 삶 속에 응답되고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 사천말씀 운동가 237나라 보금화와 곤닥 헌당을 놓고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 우리 단임 목사람에게 성경의 충만함과 오력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예언의 모든 부격자들과 중직자들과 랩룬트들과 성돈대회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반지와 또 질병 속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서 기도하신 후에 개인기도로 인도받겠습니다 학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